미국의 압박에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, MPT 탈퇴를 경고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 핵 합의는 미친 합의라고 비난했습니다. 김지수 기자입니다. 국영방송에 나온 샴컨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.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놀랄만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MPT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MPT 탈퇴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. 특히 이란은 핵 기술을 재가동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끔찍하고 미친 합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트럼프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. 또 다음 달 12일이 시한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왔습니다. 2013년 11월 이란과 서방이 핵 협상을 잠정 타결해 핵 위기가 해빙무드에 접어든지 4년 반 만에 이란 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